1만 명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한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오전 9시 장이 열리자마자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구체적으로 추천해 줍니다. 1시간 뒤 오늘 한 종목을 리딩하겠다며 신호를 줄 테니 매수하라고 합니다. 다른 채널에 들어가서 주식 상담을 받아 봤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세 달 동안 99만 원을 내면 더 확실하게 벌 수 있다며 유료방 가입을 유도합니다. 이런 리딩방은 주로 방장이 여러 사람에게 투자 자문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얼마에 사고 얼마가 되면 팔라며 구체적으로 매매를 지시하는 데 사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리딩방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주식을 추천하기 전 자신이 미리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서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잠적한 사건도 있습니다. 2억 가까이를 떴어요. 그 돈을 빼려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얼마에 입금을 해 줬어요.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바로 잠수를 타버리는 거죠. 다섯 종목 하한가 사태 근원지로 지목된 바른투자연구소의 운영자 강 모 씨도 몇몇 종목을 찍어 투자를 권유해 왔습니다. 강 씨는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해 소액조주 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시세 조종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리딩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조윤하입니다. 값비싼 외제차의 트렁크를 열자 5만 원권 현금 뭉치들이 가득합니다. 해외 선물 리딩 투자 사기 조직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입니다. 피해액만 255억 원에 이르는데 일당은 외제차와 명품 시계 구입 등에 대부분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30대 A 씨 등 조직원 40명을 통신사기 피해 환금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해외 유명 자산 운영사를 사칭해 해외 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어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연출된 화면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대포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7명, 대부분 투자 지식이 없는 노인들과 주부가 대상이었습니다. 구독자 수가 1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했는데 대포폰으로 실시간 방송 접속자 수도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와 동남아에 거점을 두고 본사 운영팀과 고객센터, 개발 운영과 총판 관리팀까지 두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트레이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격으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범죄 수익금 33억 6천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고 해외 두피 중인 공범 2명을 인터폴과 협조해 추적 중입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조금 황당하기도 한데요. 300만 원으로 1억 수익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3만 명의 회원들을 끌어들여서 3,300억 원대 불법 선물 거래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 BJ들을 통해서 300만 원만 있으면 1억까지도 벌 수 있다는 홍보성 멘트로 구독자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이용했는데요. 이용자들의 투자금은 당일 모두 청산되고 선물지수 예측이 불가능해서 사실상 이용자들이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6개 조직과 범행에 가담한 인터넷 방송 BJ 등 회원 모집책 등 1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모집한 피해 회원은 무려 3만 명에 달했는데요. 해당 사이트 이용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40대 이상이었고 그중에는 최대 20억 원 정도 손실을 입은 회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동종 방식의 사설업체 운영자와 회원 모집책 등을 추적, 검거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미끼에 현혹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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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